울퉁바이입니다. 울퉁바이입니다. 성공률이 없어서 잘 찍지도 않는 그런 울퉁바이입니다. 기디님 한방인가요? 아 땡입니다. 이렇게 쉽게 되면 코스에 대한 예의가 없는거죠. 촬영도 별로 안하는 울퉁바이입니다.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이번엔 불쌍! 잘못 들어갔는데 땡입니다. 오도방정. 오도방정 땡입니다. 아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 길이 아닙니다. 변치않는 고전 미션. 어르신 출발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좋아요! 잘! 아이쿠! 아테나님! 봤어! 땅콩님! 땅콩님! 아버님 좋아요! 땡입니다. 아버님 좋아요! 태나님! 좋습니다! 좋지!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습해서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오! 넘어갔어요! 오! 보죠! 오! 눈앞에 보입니다! 아! 여기서 땡입니다! 레오님! 레오님! 잘 들어왔어요! 잘 넘어갔어요! 아버님! 제 앞까지 오면 성공이... 못 왔습니다! 땡! 세오님! 러블리님! 오! 요! 형님! 치오! 쾅! 쌍콩님! 다 되서 왔어! 칭찬을 못해! 우리팀은! 자! 시범 조교! 이리님! 쌍콩코스! 왜 이렇게 백화하나 우사는것 같이 느껴지지? 거필님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아이고 빠졌다 아이고 빠졌다 상통님 아빠와 아들의 아버님 뭔가 급한 1위 선수 괜히 급해요 괜히 급해 마트라님 침착하게 잘 올라갔고요 아버님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아 아직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매우님 오 좋아요 한번만 침착을 못해 엄청 습하고 오 이제 덜 급해요 괜히 그냥 어려운 쪽으로 한번 가보고 성공 성공입니다 봤어요 좋아요 덜 바빠요 침착을 못해 안들어져 땡 아 아 타나님 아 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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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자 이제 쫙! 아 보인다 보여? 회원님 날이 습해서 그런지 성공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잘 꺾었어요 잘 들어갖고 잘 꺾었어요 땜이야 칭찬을 못해 잎대포 죽이고 바쁘면 안 돼요 이 코스가 바쁘면 안 돼요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꺾기만 하면 되는데 회원님 좋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미션 도전 안됩니다 실수하면 새끼손가락이 부러질 수 있는 그지 같은 미션 그지 같은 미션 혼자만 일어서 혼자만 도전합니다 뭐지요? 잡아! 뭐지? 뭐지? 아 꺾었어요 좋아요 아이고 아 좋아요 좋아요 각도가 좋아요 이번에 좋은 각도 진입했고요 성공 1번 직전 성공 뒷바퀴 통과해서 성공입니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아 많이 왔어 많이 왔어 간만에 우우씨 우우씨 컷이 왔는데 1위 선수 방탄 없이 하겠답니다 파이팅 방탄이 방탄 없는 깔끔한 화면을 위해서 모기가 잠자리 만해 모기가 잠자리 만한 날 방탄 없이 아 방탄 없이 깔끔한 영상을 위해서 1위님 성공입니다 아 파닥 파닥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잘난 척 잘난 척 오지기 합니다 지금 방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썼는데 방탄소년단 우리한테 로열티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필님 아 내가 뭐가 되는거야 뭐가 되는 거냐 세댓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는 막말 1%입니다 아무 말이라 막 짓거려요 좋습니다 어필님 어필님이랑 경쟁 관계에 있어서 어필님이 먼저 성공을 하면 괜히 바빠져요 어필님이 잘 못했어요 레오님 좋아요 아휴 뒷바퀴가 딱 걸리네 아 더 내려와야 돼요 버스를 이해 못 하셨어요 잡아요 잡아요 홍님도 도전해봅니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일어나 밟아 야 내 밟지 말고 레오님 레오님 의문에 지금 1패죠 자 할 수 있다 됐어요 됐어 됐어 아 나이스야 나이스 확실히 경쟁 관계는 경쟁 관계래 천천히 나이스 여기까지 오는 걸 못하셔 지금 야 아까보다 훨씬 낫다 뒷바퀴가 닿지 흐흫